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12월 2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은 지난 1일부터 방치된 전동 킥보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 군은 2024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2월 2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구의원, 직원, 그리고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는 높이 7m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으며 주변 나무에도 다채로운 조명이 함께 꾸며져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서울 일몰 시간부터 오후 11시까지 점등할 계획입니다. 군은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길 바라고 2024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2025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는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성과 선도적인 감축사업 시행 등을 통해 지역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해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지역주민과 협력해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탄소톡스 동대문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내대학교와 전통시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이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은 지난 1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업체의 자율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뒀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 견인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고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용 전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군은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2월 5일로 지정된 자원봉사자의 날은 한 해 동안 이웃과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동대문구 자원봉사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구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봉사왕 표창,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수여했으며 포토월과 자원봉사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즐거움도 더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동파 걱정 많으실 텐데요. 수도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려면 채우기, 틀기, 녹이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으로 먼저 계량기함과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에어캡, 헌옷 등의 보온제로 채운다. 다음으로 수돗물이 졸졸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다. 마지막으로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인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동파 걱정 없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